아 아 아 아 아 아 지수한 폰 사스 코비아 야 버진 어 아이씨 마이 펄 쌤 인가 나라인 아우서 아이가 나야 요마스 업드 쇼는 싸 대조 아이디드 시더로 싸이 아니 여러분 유턴을 했는데 지금 나 말고도 차 4대가 같이 붙잡혔거든요 유턴 금지 신호도 없고 그냥 일반 도로에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남 여기 바로 유턴 장소인데 내 앞에 세대가 유턴을 하면서 난 따라서 유턴을 했거든요 다같이 붙잡혔는데 앞에 현지인들은 막 뭐라 뭐라 하고 뭐 가는데 저는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 한데 막 저렇게 얘기하거든 이 사람도 만에 보내준다 그럼 나도 보내주라고 얘기해야지 예 그러자 컷 Можно 또 달리려고 문 Goes To The невIGN NASSK 다음은 저희가model 특히 실리군으로 여기로는 건 아니 autobl 그래 Complet MARNNN 네 anye 아니 Stunde yn 내 욕하려고 I tried to follow the local people Why are these guys going? Only me So don't tell me you're a foreigner Move your car and let me Don't make me a bad memory in Ghana I live today to Togo I can't just leave you to the office Ok, I'll follow you So move your car And me and 10 year old So move your car Let's go Let's go to, let's go to office Eh so 10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쇼핑몰 안 그래도 가서 열쇠 복사하려고 가다가 지금 이렇게 붙잡힌 거거든요. 와 가나 마지막 날 이렇게 또 근데 여러분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경찰이 얘기하면 사실 경찰 말 듣고 하는 건 맞아요.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앞에 다른 현지인들은 보내주고 왜 나만 경찰서로 데리고 가냐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몰랐으면 사실 뭐 보내줄법도 한데 이게 경찰서까지 또 봐가지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일인가. 사실 또 교통경찰이면 사실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어주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되는 건데 미국도 호주도 다 똑같은데. 와 저 앞에 오토바이 다치고. Listen, if I take you to the office, you have to leave your car and go and come wherever you are going. Are you getting it? Where is the office? That's where we are going. So you mean I have to park my car here? Yeah, and they will process you for court. Okay, let's go. I'll call to Korea Embassy also in the court. Let's go. You do. I need to talk to my embassy, Korea Embassy in my country. You have your license. It's done? But you said you are going to Togo. And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You are already losing my time. 25 minutes. You have wasted your own ti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Richman. Okay, so you know, I've been traveling in Ghana for 3 weeks, 22 days. I had a really really good memory in Ghana. You make shit of your country. You have to shame of your day to day. Okay? So, life is safe. Okay? No. You have such an actual thing. My name is a Someone, honestly. My name is dirty. My name is a man who ego. 아래 미친놈이네 그냥 나 겁줄나고 저런거야 겁줄나고 겁줄나고 지금 한 두바퀴 돌았어요 그냥 그래 놓고 지금 길 한복판이거든요 경찰서도 아냐 길 한복판에 그냥 서더니 왜 나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냐고 아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잘 했는데 와 덧받친다 이게 제 차는 무슨 문제인지 카피가 안돼요 차키가 이번에 터키에서 똑같았는데 만약에 안되면 리모컨 빼고 키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좋은 작업이구나? 네, 정말 좋은 작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배웠어요? 사실 이 회사의 매니저가 모든 것을 배웠어요 진짜? 너 매니저에서 만났어요 와퍼가 14,000원 좀 심했다 비싸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14,000원짜리 와퍼 버그를 먹을 줄이야 하지만 있을 때 먹겠다 제가 먹고 변행해서는 아마 없을거에요 그러겠네 맨날 먹어도 이게 나는 고기 냄새가 있거든요 냉동패티 이거 싫어서 원래 한국에서 맨날이랑 안먹는데 매일 하다보면 히야나가 이것도 한 번씩 밥둔 먹으면 괜찮더라구요 야 여기 좋아? 좋은 메뉴 헤헤헤 키덕터스 가나에서 마지막 키만 넣었습니다 여기서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CD가 현지화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카드 낼 때 카드로 일단 다 때려놓고 토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일을 처리해야죠 제가 아크라 떠나기 전에 차이나몰에 없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캠핑의자랑 카메라 삼각대 사려고 왔습니다 개 크네 여기에 일단 가전 먼저 간다 바로 거의 한국이야 심지어 가격도 좀 저렴한데요 이게 25라고? 와 이 차이나마켓이 잘 될 수 밖에 없네 의자가 없네 다 컴퓨터 의자 이런거 밖에 없네 접고 피울 수 있는게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찾던 물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키도 잘 복사했고 마트에서 잠깐 장도 봤으니까 이제 그냥 진짜 가날 떠날게요 아크라 탈출 근데 원래 톨게이트에도 왜 돈을 안봤지 저번에부터 마지막까지 차 막히니까 와 여기 장사꾼들 엄청 많네요 이미 도착 예정시간이 6시를 넘어버렸고 이거 뭐 국경이 미쳐가지고 6시 이후까지 하는게 아니면 거의 못 넘을거 같아요 삼성운전전문학원 봤어요 한글 적힌 차들이 엄청 많아요 아크라 밖으로 나오니까 거긴 여러분 가나 동보입니다 동부가나는 과거에 과거에 독일 식민지 땅이었어요 토고와 함께 물론 그 이후에 최후에는 다 영국 식민지 땅으로 통합이 됐지만 여기 동부에는 수박이 많아나 보네 수박을 마지막에 세네가리에서 수박 한번 사먹었다가 뭐랄까 정말 정말 푸석한 수박 한번 사먹고 나서 사아프리카에서 수박 컵 다시 안 사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볼타강을 건넙니다 로워벌타 브릿지 와 볼타강 다리 봐라 와 볼타강 진짜 크네 원래 여기에서 여기 근처에서 강면 한번 즐기고 갈까 하다가 그냥 패스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은데 완전 볼타강 제대로 있네 장사 먹으세요 어떻게 되세요? 잘 저는 잘 나는 오늘 아파강도ней 여러분 가나 들어온 뒤로 역대급 부패 한 새끼들 만나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막 가나에는 이런 공고차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게 트렌지차가 엄청 많아. 이게 나름 신형인데 각진 트렌지 N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 마지막 국경 1시간 남았는데 완전 시골길인데도 도로 상태가 괜찮아요. 관점은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마을이 나와서 속도를 줄이고 방지턱이 아주 많습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이다. 방지턱이 닫는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시스템까지는 가나에 기대를 못하는 거죠. 보통 국경이 6시 반, 7시에 문 닫아요. 6시에 닫는 경우도 있겠지. 저는 기대를 하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닫았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태까지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다 6시, 7시 진짜 촉박하게 갔는데 오히려 더 빨리 국경을 넘게 해줬어요, 직원들이. 사실 오늘도 그걸 좀 기대하고 있죠. 그게 짜릿하거든요, 그 기분이. 허겁지겁 해주는 그 기분이 있어요. 원래 같으면 낮에 국경 넘으면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난리 나거든요. 심지어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근데 뭐 그런 커피 마시고 이런 친절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1시간, 2시간 걸려요. 국경 넘는데. 여러분 결국 여기가 진짜 마지막 국경 5분 전인데 결국 해가 졌습니다. 여기 환전상이랑 엄청 많이 달라 붙네. 안녕하세요. 이미그레이션이 있어요. 네. 여기 카파크 할까요? 아, 네. 카파크는 여기. 카파크는 여기. 카파크는 여기. 거기에 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참견하는 애들이. 제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왜요? 다들 도와줄게요. 왜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프리카는 지금. 입국은 잘 했는데. 까르네 도장 찍어주는 차량관리사무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호스텔 방은 썩었는데. 호스텔 자체는 엄청 좋은데. 복경 넘게 맛있는 배추가. 와, 새우 카레. 마리카 그리가 이게. 프랑스식이라서. 바게트도. 숙소 여기 잘만 하더라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일 좀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야 나가는데. 이제 토고에 왔으니까. 일단 인출을 하고. 신카드 사고. 국경 가서. 어제 못 받았던 까르네 도장.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일단 머무는 숙소는 괜찮은데. 여기 사장님이 프랑스 사람인지. 백인부부가 해요. 영어를 못 하시네 한마디도. 모나미, 모토 탁시? 아 나와. 저쪽 골목 안쪽이긴 한데. 바로 걸어 나오면 바로 바다가 보여. 서구 바다가 이쁘더라고. 어제 저녁에도 한번 나와서 혼자. 한참 보다가 들어갔거든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야자수. 야자수 이렇게 쭉 돼 있고. 바다가 좀 이쁘지 않습니까? 자, 모토 택시야.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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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공주. 사바. 뭐 할래. 깔프 대권. 깔프 대권. 깔프 대권. 공주. 공주. 뭐나미. 할래. 깔프 대권. 깔프 대권. 깐상. 깐상 사바. 이시. ATM. 방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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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포트디포 아리 가나. 파 모토 택시. 파 모토 택시. 네. 모토 택시 사봉. 사봉. 모토 택시 사봉. 네. 와. 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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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리면 그게 시대 관광입니다. 다녀석. экономика. ин스omen을 통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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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아하. 아하. hospital. 아하. 또맞고는 또맞고. 아하. 롬고 새 vue. 그리고요 아하 롬에 여기 롬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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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세 번 도구 세 번 도구 세 번 도구 세 번 오라방 세 번 네 세 번 네 이 형님이 여기 불렀다가 쇼핑몰 까루프까지 바르다 줄 거니까 원래는 천원 주기로 했거든요 이천원 줘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양심 상인들한테는 그 팁이라도 뭐 줘야 된다 이 마인드라서 B B B C 해피 이트 예공사 모스크 있는 이 동네는 약간 키 잡은 여자들도 많이 보여요 메시 모나미 이 데미엄 데미엄 싱칼 오케이 모나미 이런걸 사기치네 여기다가 이상하게 넣어놓고 내가 이거 번호 쳐도 들어가니까 가격 한 4배 차이나요 와 이거 사기당하면 안됩니다 얘네들 그냥 웃고 있는데 이게 사기에요 사기 네 이 분은 네 두 분은 좋은 사람 네 네 저는 카메라 네 아 포토그래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사진 찍고 싶냐고 한참 물어보더니 카메라 있는 친구한테 데려가서 목경 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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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ä째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아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은? 제가 구매했어요 여기 괜찮은데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냄새가 진짜 역하네 여기 현지인들 먹는거죠 가격은 한 3,4천원 저는 이 음식을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 음식을 알고 계시네요 항상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주문했던 음식은 아닌데 소고기 이거 먹어봤는데 완전 토벅살 튀겼네요 아까 메뉴판 볼 때부터 느꼈는데 여기 프랑스로행이라나요? 네 그전에 호드리브와를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냥 세네갈의 연속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짜뽕 고맙습니다 하나에 있는 우리 소고대사가 대사님이 나한테 소고는 음식이 특별히 맛있다고 뭘 먹어도 맛있을 거라고 했는데 맛없는데요 네 그는 미생쌍 네 미생쌍 네 미생쌍 네 미생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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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긴 음식은 저 뒤에 꼬맹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저것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미생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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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슬뽕이 없으니까 계산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럼 가격은 똑같냐 하니까 똑같대 그리고 왔어요 다 먹고 나서 오더니 아 엄마가 그거 4천 원이래 3천 원 아니래 이래요 내가 물어봤을 때 3천 원이라며 하니까 자기가 자기가 잘못 얘기했대 그러면 3천 원 받아야지 왜 이렇게 Europ에 원합니다 괴상 생강 말аются 이것으로 말해서 ело 성 과 으 으 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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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이게 아까 울라고 하는 여자애 때문에 기다 빨려지고.. 근데 이게 울라고 하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만 해서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셀크래스는 그런 거라.. 압쩡 놀랐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